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 몇 번 내려왔었고 중국대생안 앞에 강제 목송 반대 집회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연설을 하는 거 조원진 대표님 하신 거 그대로 반복하면 됩니다. 문제는 악마들이 있는데 저 따라서 크게 복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위드 김정은 다운 위드 김정은 다운 위드 문재인 다운 위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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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 눈물 나도록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극기 들고 전적이 들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단핵 무효 원천 무효 박근혜 대통령 복권을 외쳐왔습니다. 저도 서울의 대구의 대구기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원되는 날 대한민국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100% 우리들은 전부 확실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I thank you.